네 그래서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엄마의 김치찜 김치찜 그게 뭐냐 삼겹살 거기에 김치를 거기에 참기름을 후루루루룩 짜글짜글짜글 해가지고 이제 법한 숟가락이 짜가지고 여기에 김치를 한 번 하나가지고 삼겹살 하나 딱 잘라놓고 아 아 굉장히 난리가 납니다 김치 들어간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요즘에 난리 아니야 김치찜 김치찜 꽁치김치찜 먹고 왔다고요? 네 나중에 미국과 그런 한식들은 캘리어 했다 엄청 맛있겠더라 아니 아니 캐리어 하나하나 그리고 설렁탕 갈피 응 또 격땡해 네네 아 이렇게 너무너무 축하하고 아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진영 생일에 축하 모든 아로아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스택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니까요 또 또 또 준비해 주시고 네 편지도 아까 써 아 맞아요 어딨어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튼 아니 아무튼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형의 생일에 축하해 맞아요 저는 그 아로아 여러분들은 기억에 남았어 언니 오늘 생일인 사람 중에 너가 가장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 모든 사람도 행복해야죠 모두가 행복해야 돼요 모두가 행복해야 돼요 생기를 특별하게 되기 때문에 특별히 모두가 진심하게 특별하게 그래서 나도 나도 좋지만 한국사람말을 끝까지 한국사람말을 끝까지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 감사드리고 우리 저희 방이지만 우리 멤버들이 또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V LIVE도 해줘가지고 너무너무 그래서 오늘 생일 마무리 잘하고 이따가 멤버들도 꼭 같이 같이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응 응응 자 그러면 띄어소러러 가야 돼서 그치요 내일 내일을 위해서 우리 아로아 여러분들에게 끊기 나중에 네 제가 업로드가 될 겁니다 네 노력해볼게 네 자 그럼 네 상처 우리 공연 잘하고 갈게요 안녕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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